어느 시점을 고장으로 잡을 거냐 과연 계량형이나 계량 특성에서 고장 판단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수명은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기존 제품의 필드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드에서 제품이 고장이 나서 걔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고장 메커니즘이나 모드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정보가 없다면 아이템에 대한 수명 준비 중에 예상되는 단계를 정리를 하고 이것들이 신뢰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이 필드에 나가서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 이제 시험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부를 이제 무슨 순이 있다면 도룡 그 부서기 은혜 이 시험 운전 인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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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인재리 인재리 인재 인재리 인재리 인재 인재